아 으 으 으 네 안녕하십니까 tv t사 tv 뷔기사자로 첫번째 여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꺄아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첫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니임이란 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러시네요 네 목적어를 말씀해주세요 목적어 뭘 하고싶은디 네 게임물이요? 게임으로 하고싶다고? 게임! 아 게임 죄송합니다 게임을 하고싶다 게이물이 아니고 이티님이랑 이티님이랑 게임으로 하면 안되죠 게임으로 하면 안되고 게임을 해야됩니다 게임을 해야죠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번째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으로 첫게임 가볼게요 아 일단은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날씨 좋은데 아 내일은 꼭 여러분들 나가서 재밌게 여자친구가 없으면 여자친구를 만들러 내일 또 나가셔서 재밌게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티님이랑 장미는 어떤가요? 이러시네요 장미가 뭐에요? 장미가 뭐지? 자 이티님꺼 매번 보다가 친구랑 스타도 하게 되네요 어제도 친구랑 한 어 뭐 스타 하셨나보네요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스타크래프트를 즐겨주시는거 에 그걸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스타크래프트를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정찰 됐구요 선코어 이러면 찌를까? 이러면 선택이야 따라가던가 비를 받기때문에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어 이제 뭐 오 죽었다 방금 따라가는가 뭐 이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있다는 위치를 빨리 받기 때문에 질럿을 통해서 압박을 넣어줄게요 압박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운영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압박 이게 분명 실패할 수 있어요 뭐 프로브도 가둔게 아니고 나갔던 프로브도 먼저 죽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어 내가 선택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돼요 항상 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 레즈는 백합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런거였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거 용어를 잘 몰라서 아 전문가시네요 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럿 넣어줄게요 자 스타그리프트에서 가장 야한 유닛이죠 질럿 상대방이 깊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럿 들어갑니다 넣어요 자 하나 두방 세방이면 죽거든요 하나 둘 셋 아유 찾아요 이거다 이건가 이건가 이거네 자 이렇게 찾아서 점사로 하면 되겠습니다 뾰로루 세개 많이 잡았는데 하나 더 여기까지 자 이 다음에 빌드 선택할 수 있어요 사내방 빌드를 끝까지 다 보고 있었고 어 뭐 사내방이 공격 오도라고 하더라도 사내방 공격을 막을 수 있을만한 병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하고 저는 빠를 리버로 한번 넘어가면서 사내방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자 일단은 뭐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 드라군도 두개 찍어주도록 하면서 어 프로게이티라고 프로게이는 뭐예요 프로게이티는 뭐야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어 약간 동성애자분들 어 그런 분들을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내가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 그죠 아 그 분들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존중은 받아야죠 존중은 받아야되는데 어 뭐지 뭐 그죠 그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내방 일단은 공격을 왔고 프로보 정찰을 왔는데 제 빌드 몰라요 그리고 사내방이 빌드를 모르잖아 여기서 두가지 선택을 해야돼 일단 리버는 찔러야돼 무조건 리버는 하나 찔러야됩니다 여러분들 리버는 하나 찔러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줘야돼요 그죠 리버를 찔러서 압박을 하는게 일단 첫번째 우선순위 그 두번째 생각해야될거는 상대방 리버인지 뭔데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 리버를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옵저버를 뽑는 빌드를 들어갈게요 일단은 가스가 없어서 지금 빡빡하게 쓰고있거든요 스피드업 찍고 리버도 찍고 그 다음에 가스 모이면은 바로 옵저버 찍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굉장히 빡빡하죠 빡빡한데도 어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안전한 출발 그리고 리버에 대한 확실한 견제 이런것들을 두개 다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어 이것이 만약 성공한다면 분명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방의 어떤 움직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어 사내방의 압박 오는거 이런것들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뭔가 뚫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내방 2게이트 3게이트 뭐 압박이면은 언덕에서 막 지키고 하면은 버틸수 있잖아 중요한거는 딜러스 봐요 딜러스 왜오지 딜러스 딜러스 온다 딜러스 온다 딜러스 온다 어 웬만해서 다크다 아닐까? 어 반다? 들켰나요? 이거 수영아 나 들켰냐? 추가 리버는 뽑아줘야돼요 제가 앞마다이 늦어도 사내방의 앞마다 없다라는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스피드업 기다리면서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스피드업만 되면 되거든요? 네 어 접어 나왔고 스피드업만 되면 되는데 스피드업 언제 되죠? 어 됐나 갑니다 부스터 달리면서 스피드업 됐고 이걸로 찔러줘야돼 사람 봤죠? 데비를 할수도있죠 근데 들어가 데비를 해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죽어도 들어가요 이건 죽어도 되니까 어 압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사 아이고 뭐야 빠져나가요 못잡아요 많이 흔들리죠 자 잘 생각해야돼요 잘 생각해요 상대방 리버가 있어 리버가 있고 마당도 있어요 두가지를 생각해야되는데 일단 상대방의 공격을 생각해야돼 그 공격 어떻게 막느냐 리버로 막을거에요 근데 중요한거 한번더 하고싶잖아 우리가 한번더 넣어주고싶잖아 이렇게 견제 와 존나잘막네 견제 여기서 막아야돼요 제가 드라군을 충원화하는 빌드라서 한번만 뻗기면 되거든 한번만 뻗기면 되는데 하나도 지금오면 무서워 그래서 셔틀 살려주면서 돌아왔구요 그러면서 일단 리버로 추가 리버를 뽑아내면서 운영을 들어가겠습니다 깔끔하지 솔직히 지금까지는 너무 깔끔했잖아 그리고 옵저바 지금 필요가 없죠 어차피 상대방은 다크테플로 빌드 아니니까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풀옵을 잘 뺐지만 어.. 지금 당장 이제 화력은 제가 세거든요 그래서 2리버 타이밍 아니면 3리버 타이밍 뭐 이런 타이밍을 재서 공격 가도 되는거고 사정거리가 안돼서 공격 가기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3리버까지 기다릴게요 3... 아 2셔틀에 3리버 그니까 이 타이밍은 상대방이 약간 머리를 쓰고 있는 타이밍일거야 그니까 뭐 견제를 한다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빌드를 들어간다던지 뭐 여러가지 선택을 하나를 할 상황인데 어..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겟어웨이 늘린다 겟어웨이 늘려서 어.. 운영을 선택하네요 이러면 셔틀 나오면 가면 되겠죠 사례방도 보고있어 지금 옵저버로 내본지는 봤어 이러면은 사례방도 셔틀 스피드업 준비하면서 견제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준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저는 아까 말했던 그 타이밍 있죠 3... 어.. 뭐냐 3셔... 3리버 3리버 타이밍 그 타이밍을 노려볼게요 일단 지금은 일단 수비하고 취미쓰면 셔틀 나온단 말이야 그냥 바로 떠날게요 네 게이트 늘리면서 딱딱 딱 찍고 얘네 놔두고 가자 얘네 놔두고 상대방도 수비하느냐고 병력이 좀 빠져있기때문에 갈만하거든요? 자.. 갈게요 뿅! 그니까 지금 이 공격이 막 무식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막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타이밍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리버가 있지만 어.. 그래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공격 이라는거 리버 컨트롤만 좋으면 어느정도는 많이 때려줄 수 있어요 그쵸? 바보같은 컨트롤만 안하면 됩니다 저는 저의 컨트롤을 믿기때문에 어.. 가감히 들어갈게요 자 리버를 쓰면은 점사를 해줘야되요 어휴.. 방금 실수 근데 이 사렙에 죽었죠 많이? 리버는 컨트롤하는 유닛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점사를 하면은 동시에 빵빵 터지면서 죽어요 이걸.. 이걸 노려야죠 자 그리고 뒤로 빼주고 뒤로 빼면서 리버 빵빵 좋아요 자 뚫어냈고 자 압박하고 그러면서 멀티 하나 더 그러면 게임 끝났죠 그러면 게임 끝났죠 나두 정신이 없네 제제에 어쨌든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어.. 굉장히 압박적인 그런.. 타이밍이었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리버로 어.. 대충 수비하면서 어.. 저의 그 스피드업된 셔틀에 대한 견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재본진을 봤는데 드라곤으로 본진을 수비하고 있는 걸 보다보니까 아 얘가 견제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지 공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그 틈에 3 리버 타이밍 잡았던 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뭐.. 애매할 것 같은 상황을 애매하게 넘기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할 것 같은 상황을 어.. 확실한 공격 포인트로 잡아서 공격을 하면은 의외의 성과를 또 거둘 수 있다라는 거 넬룸 넬룸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